첫 번째 가보죠. 난리통의 이럴수가...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전에서 큰 폭발 사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 사고 현장 일대에서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갑자기 불꽃이 펑 합니다. CCTV까지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가스가 펑 하고 터지면서 폭탄 맞은 듯 완전히 일대가 초토화가 되는데요. 이틀 뒤에 저 두 남성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무너진 가게 안으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찾는데요. 저 가게 사장님들인가? 잠시 후 다시 저렇게 가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양손에 뭘 들고 있어? 왼쪽 사람은 기타를 들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밥솥을 들고 나가네? 어허 이거 뭐야 이거? 어허 그렇습니다.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산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도둑질했던 인간들 이후로 참 오랜만에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LPG 가스 폭발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식당 주인 비롯해서 12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의 다른 건물들도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틈을 틈타서 절도봄들이 침입을 했던 겁니다. 사건 이틀 뒤인 26일 새벽 6시쯤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폭발 사고가 난 바로 그 식당으로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래 넘어서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맥주 15병, 밥솥, 그리고 악기 기타 이런 것들을 훔쳐 나갔습니다. 이게 70만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맥주, 밥솥, 그 와중에 또 기타는 또 뭐야? 아 진짜 저거군요 지금. 와 지금 왜 저러고 살까요 도대체? 자 기타, 밥솥 올리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훔쳐간 거죠. 두 사람이 훔쳐갔는데요. 두 사람이 외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외국인은 차별 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 두 명이 저 상황에서 밥솥하고 기타 등등으로 훔쳐갔는데 건조물 침입자하고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다만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고 이 밥솥하고 해수를 했어요. 피해자는 돌려줬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 추방되거나 할 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었다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은 아니지만 하여튼 외국인이라고 잘한 건 아니지만 약간 문화는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소파에 구멍이 뻥입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앳된 외모에 저 여성 무인 노래방에 저렇게 들어갑니다. 자 주변을 막 둘러보더니요. 노래방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데요. 자 결제를 하고 자리에 앉은 저 여성 곧장 곧장 연초 담배 입에 물더니 라이터를 착 하고 불까지 붙입니다. 자 재떨이 대신 소파 위에 톡톡 털어내더니 자 소파에 쓱쓱 문질러서 끄고 던졌어요. 또 다른 담배를 물더니 이번에는 CCTV를 빤히 저렇게 쳐다보면서 훅 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피우다가 오늘 담배 땡긴 좀 들어가네 하듯이 바깥으로 저렇게 휙 나가버립니다. 소파에 담배불을 지저댔으니 이거 소파 이거 온전하겠습니까 이거. 구멍이 뚫렸겠죠. 저게 지난 일요일이고요. 무인 이 동전 노래방에서 여학생이 담배만 피우고 나갔다고 합니다. 경기 일산에 있는 곳인데요. 오전에 혼자 와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더니 담배 두세 개피를 잇따라서 피운 겁니다. 그런데 이 담배째를 소파에 털고 또 꽁초로 이 소파를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방을 이용하려던 다음 손님들이었던 어떤 학생들로부터 이 제보자가 방에 담배 꽁초가 있고 담배째도 있어요.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소파에 구멍까지 뚫려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날 저녁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방은 그 노래방 중에서도 좌식 소파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방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가뜨리고 간 게 더 속상했다고 하는데 술과 담배가 제한된 곳인 건 물론이고요. 이 CCTV를 뻔히 보고도 다시 앉아서 더 피운 것을 보고 이거 좀 우롱당한 것 같아서 더 화가 난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연초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교수님, 사장님이 가장 충격을 받으신 대목이 뭐냐. 방금 지금 나왔죠? CCTV 빤히 보면서 약올리듯이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놀라게 하네요. 지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학생이에요. 대단히 불량해 보이지도 않아요. 하얀색 깨끗한 지금 점퍼 있고. 제가 저 블러가 없는 원본 영상을 봤는데 진짜 딱 봐도 어린 아이입니다. 네, 그런 어린 여학생 혼자서 노래방에 들어와서 그것도 노래도 안 불러요. 담배만 피고 나가고. 노래를 안 불렀대요? 네. 그리고 그 노래만 안 부르고 담배만 핀 게 아니라 보통 담배를 피우려고 지금 흡연실로 이용한 거죠, 노래방을.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숨어서 펴야 되는데 CCTV 있는 것도 다 느꼈고. 그런데 그 큰 것도. 숨어서 피로. 숨어서 피면 안 되지만 들어와서 피려면. 숨어서라도 피어야 이해가. 제가 그런가 이러면 요만큼이라도 이해하는데. 네, 땀나네요. 아닌데. 아니, 약간 좀 당황하셨어요. CCTV가 다 있는데 주인이 다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대놓고 피우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파에다가 그냥 꺼버리다니요. 이건 정말 아저씨들도 안 하는 행동 아닙니까? 쇼파에다가 그냥 담배를 꺼버리고 거기에다 지금 쇼파에 구멍을 뽕 낼 정도로 담배를 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담배를 처음 피는 아이도 아닌 것 같고. 와, 이렇게 어린애가 담배를 피우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좋습니다. 숨어서도 피지마. 뼈 녹는 단어. 자, 다음 이어갑니다. 사고 난 척 강렬한 연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귀갓길에 웬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지나가려는 차 옆에 바짝 붙은 남성. 아저씨! 아, 비켜! 아저씨! 아무리 불러도 요즘 또 결국 저렇게 아이쿠야, 아이쿠야. 이 여자가 사람 잡네. 차를 붙잡고 막 비틀비틀. 자, 연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놀란 척이라도 하지. 이렇게 발련되면 욕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네, 이게 지난달 20일 밤 11시쯤 서울인데요. 저기가 그 차 한 대만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다고 합니다.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차 안에는 제보자랑 어린아이들 그리고 남편까지 일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손에 그 술 들고 가던 노인이 차가 오는 걸 보더니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리고 차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비키라면서 이렇게 불러세우면서요. 조금씩 차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차에 치인 척 허리를 숙이면서 아파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남성을 보고 놀라서 일단 차에서 내리진 않았고요.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좀 안 먹히는 것 같았는지 남성이 갑자기 연기를 멈추고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일단 혹시 몰라서 저 상황 지나가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자진 신고는 하긴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이들도 많이 울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일단은 더 큰 문제로 번지진 않아서 웃어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제보자분이 정말 현명하셨던 게 만약에 이런 인간이다 이 사람 그냥 가셨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뺑소니다 이래버렸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요즘에 정말 블랙박스 덕분에 저런 가짜 차량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제재가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서 그 혼초로 차를 좀 움직이다가 진짜 살짝 닿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중에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판명이 나더라도 그 가운데 이분도 그랬잖아요. 아이들 다 놀랐죠. 경찰서 갔죠. 이런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왜 그러고 사십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빗길 과속의 속수무책입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만나보시죠. 도로에 비가 내린 저 멀리 택시 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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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블박차에 쾅 했습니다. 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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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와우 세상에 빗길에 그냥 쫙 미끄러졌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길래 눈길도 아니고 빗길에 과속입니다. 과속. 도로교통법상에 빗길이나 눈길이면 감속으로 돼 있죠 20% 몇 퍼센트 감속을 해야 되는데 가속으로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상황인데 사실은 공사 작업하던 크레인하고 충돌을 한 겁니다 충돌을 했는데 문제는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고 크레인 앞부분 파손됐고 외부 충격으로 부정교합이 생기는 상황이라서 수리비가 한 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천만 원이요? 택시는 보험을 공제조합에서 보통 합니다 택시들이 돈을 모아서 공제조합을 만들어 놓는데 공제조합에서는 딱 부딪힌 부분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부정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정을 해서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감정비용이 한 700만 원 이상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은 또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크레인 쪽에서 크레인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주장을 한 거고요 만약에 하려면 감정비용 나중에 이기면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큰돈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저거는 저 상황은 빗길 가속도 가속이고요 그냥 뭐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박았기 때문에 100% 택시 좀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택배 오는 족족 싹쓸입니다 느낌 오시죠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좀도둑들 때문에 괴롭다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가게 쪽을 유심히 보면서 저를 걷는 남성 아하 표지판도 무시하고 안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자 그러더니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 시선 집중 어허 이건 내 스타일인데 으차차차차차차차 아이고 저 큰 걸 그냥 번쩍 들더니요 옆구리에 끼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저렇게 떠나버립니다 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자전거 화분은 훔쳐도 남의 집 택배는 건들지 않는다는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저 양반도 혹시 외국 사람인가 글쎄 외국 사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져가서 본 거 보면 누가 봐도 절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물건 찾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행동인데 절도가 왔고요 지난 5일에 부산 초량구의 한 세차업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분이 잠깐 가게를 버려 비운 사이에 그리고 저기 들어와서 저렇게 집어갈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남들도 지나다니려고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한 9만 원가량 되는 차량 코일매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돈 안 받은 것도 돈 안 받은 거지만 세차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센터를 겸하는 곳인가 봐요 저걸 가지고 한 35만 원 정도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쓰일 부품을 싹 가져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손에도 이분은 참 크게 입었지만 저 가져간 사람은 또 일반 생활용품도 아니고 차량 코일매트 같은 특수한 물건 가져가서 또 어디 팔까요? 왜 저렇게 훔쳐갔을지 정말 답답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 표지판 저거 다시 한 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사건 반장 나온다는 이거 하나 또 넣어주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6년 전에 세차업체를 개업하신 분이에요 제보자께서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를 다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차량 관련 물품은 기본이고 거기에 주차금지 표지판 있잖아요 저기까지도 이제 사건 반장 넣으면 그거는 안 가져가려나? 네 그 표지판도 누가 훔쳐갔고 그다음에 키우고 있던 무화과도 훔쳐가고 여러 차례 도난을 당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경찰이 지나가면서 요즘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이 이번에도 신고는 했지만 제보자께서는 정말 기초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쓸쓸하다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마지막 사연입니다 신경 쓰이는 아내의 지출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친정에 쓰는 돈 씀씀이가 최근 시원하게 커진 아내가 좀 걱정된다 이런 남편 사연인데요 30대 부부 결혼 4년 차입니다 이 부부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워낙에 경제관념도 뚜렷하고 또 굉장히 지식도 많아서 이런 수입이며 재산이며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매사에 상당히 쿨한 성격이라서 보통 부부들이 게임하는 거, 술 마시는 거, 친구 만나는 거로 많이 다투곤 하는데 이 아내는 한 번 그런 거 문제 삼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쿨하게 어, 그랬어? 그럴 수 있지? 갔다 와 이렇게 넘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이런 아내가 결혼 초부터요 그 친정에 주 1, 2회 정도 배달 음식 보내드린다거나 생필품 보내드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작게 작게 도와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친정 부모님이 그런데 여행을 가시는데 갑자기 고급 호텔을 예약해드린다거나 고급 식당에 보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씀씀이가 확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단은 어, 그랬어? 잘했네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연자 부모님께는요 아내가 뭘 좀 해드리려고 해도 너희나 써라 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동안도 선물을 크게 안 해왔고 또 처가에 한 것만큼 맞춰서 여기도 해드릴까 하더라도 받질 않으실 것 같아서 액수 맞추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하게 걱정이 되고 있는데 같이 그냥 쿨하게 넘겨야 할지 아니면 아내랑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저런 지출 못 본 척 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지훈아 박지훈 진짜 이렇게 쪼잔하게 굴 거야 너 마누라가 처갓집에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넌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상의가 다 똑부러지게 돈 관리하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시가에도 똑같이 하려고 했다면서 근데 부모님이 거절했다면서 그럼 된 거지 뭐가 걱정이니 진짜 호강 날라리가 났어요 얘가 진짜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자 다음은 집고 넘어가자는 자아입니다 야 지훈아 박지훈 너 친구 지열이 못 봤어 너 어린 마누라 그냥 푹 빠져가지고 돈 줄줄 세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탈탈 털리고 이혼당하는 거 여자가 지네 친정에만 하나씩 보내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징조다 너 시가에서 됐다고 순살 쳐도 보내야 그게 진짜지 너 여기서 제동 못 걸면 나중에 감당 못한다 당장 한마디야 X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까요 아니 이제 처음에 사연 보내신 분이 아내분이 경제관념이 없다거나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경제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고 최근에 소득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돈을 좀 썼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본인에게도 너 쓰고 싶은 걸 써라고 한다면서요 아내분이 자기도 통제 안 받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처가에만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서운해한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요 제발 요즘 젊으신 부부들이 남편 아내 꼭꼭 따져가면서 같이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필요할 때 되면 저런 성격이시면 시가에도 필요한 돈이 있으면 쓸 겁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해요 자 교수님 네 저도 아직은 아니다 지금 이제 뭐 생필품 보내주고 뭐 그냥 배달음식 보내주고 뭐 호텔 좀 내주고 그 다음에 고급 음식당 내주고 이 정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버는 거에 비해서 매달 뭐 막 100만원도 넘게 간다 이러면 문제죠 그건 이제 가정 불화가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내가 너무 경제관념이 투철해서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분 시댁에 돈 들어갈 때 있으면 팍 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좀 지금 싸울 일은 아니다 자 박필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이유 뭔가 있겠죠 저는 모르죠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집안 친정에 뭔가가 있을 겁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돈 쓰고 싶은 사람 뭐 없으면 그럼 벌써 썼겠죠 이해해 주세요 자 유일한 엑스 뭐 저도 이게 그렇게 아직까지 큰 문제인 상황이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쨌든 남편분이 살짝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내분이 워낙 이렇게 쿨한 성격이라고 하시니까 뭐 이 정도 큰 돈 나갈 때는 상의만 좀 해줘 좀 알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냥 쿨하게 아 오키 오키 내가 좀 이번엔 깜빡했네 하고 쿨하게 반응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별 고민이 오히려 아닐 것도 같아서 엑스 선택을 해봤습니다 가정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이불박 풍경님 저렇게 큰 돈 나갈 때는 의논을 해야 하지 않나요 하셨고요 김두더지님 본인이 본인 집에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냥 남편도 하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반날개님 쿨하게 넘겨 하셨고요 별빛10님 가정경제에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